퀴즈 게임과 관련해서 에피소드를 대략 6개, 7개 정도를 진행을 했는데 정리를 좀 하려고 그래요. 상당히 좋은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니까 여기서 티처가 이렇게 리셋 옵션을 줬을 때 그랬을 때 A와 B와 C 얘네들은 다 동시에 이렇게 이렇게 when I receive a reset option을 받았을 때 이렇게 switch custom to green initial 이렇게 이 코드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여기 있는 if문자 이 코드가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파악을 하셨나요? 파악한 것은 뭐냐니까 우리가 하다가 이거 퀴즈 게임을 진행을 하다가 웨클이 안되고 있나요? 진행하다가 처음에 B를 선택했다가 생각이 바뀌어서 A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럴 때 B는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줘야 되겠죠? 그러면 내가 C를 선택한다면 다시 A는 원래의 색깔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reset option을 주운 것이고 그래서 reset option을 이걸 받아서 A는 A대로 A는 A대로 reset option을 받아서 이 코드를 수행을 하게 될 것이고 또 B는 B대로 reset option을 받아서 여기 있는 이 코드를 수행하고 C도 수행을 하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 variable를 들어와서 보시면은 들어와서 보시면은 음... 어디 있나요? 아... 여기 user choice user choice가 일본에 C라고 되어 있죠? 그죠? C라고 되어 있는 상황에서 내가 만약에 B로 바꾸게 되면은 얘는 B로 바뀝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B로 바뀐 B는 이렇게 색깔을 바꾸고 그런 다음에 이전에 있던 답인 C에게 C에게 너 색깔 다시 원위치로 가 이렇게 얘기해 좀 되겠죠? 굳이 reset option을 브로드캐스트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 B가 자기 자신이 바뀌면서 자기 자신도 reset option을 수행하고 A도 수행하고 C도 수행하고 지금은 옵션이 3개밖에 없습니다만 옵션이 만약에 50개가 있다. 그럼 50개가 다 똑같은 코드를 50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떤 의미가 되시나요? 지금 B에서 지금 값은 B입니다. 그렇죠? B에서 내가 A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A로 바뀌었으니까 원래 필요한 것은 B만 원래의 색깔로 돌아가면 되죠? C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C는 원래 색깔 그대로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A나 B나 C나 다 똑같이 리셋 옵션을 받아서 여기 있는 이 코드를 수행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10개면 괜찮고 20개라도 괜찮고 하겠지만 100만 개다. 옵션이 100만 개가 있다. 그럼 100만 개가 그 중에 하나가 수행하기 위해서 100만 개가 다 이걸 수행해야 되죠. 그죠? 정작 필요한 건 그 100만 개 중에 하나만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브로드 캐스팅이 아니라 누군가 특정한 스프라이트에게만 데이터를 보내줄 수 있다면 그러면은 나머지 99,999개는 할 필요가 없겠죠. 옵션이 만약에 100만 개가 있다고 한다면 그렇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해가 되나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스크래치에는 그런 기능이 없단 말이에요. 어느 특정한 스프라이트 예를 들어서 만약에 B가 정답으로 결정되었다. 그럼 B라는 스프라이트는 이전에 정답으로 지정됐던 A에게만 메시지를 보내는 거예요. 너 원래 위치로 돌아가라. 그죠? 그럼 A는 원래 위치로 돌아가면 되는 거죠. 혹은 B니까 원래 위치로 돌아가던가 글로 한번 적어볼까요? 만약에 if 입니다. if A is selected 그리고 then B is selected after 이렇게 이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 A가 선택되어 있는 상황이고 A is selected 그런 다음에 바뀐 거예요. 다시 B 이제 selected 바뀐 겁니다. 바뀌었을 때 이런 상황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 때 그때 B가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B may send a message send a message to a to change is custom to 처음 이니셜 상태이죠. 이니셜 상태 이렇게 하면 간단하겠죠. 이렇게 B라고 하는 스프라이트 B 스프라이트입니다. 스프라이트가 A 스프라이트에게 메시지를 보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보내는 것을 원 투 원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원 투 원 커뮤니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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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나오고 혹은 메시지 패싱이라고 얘기해요. 메시지 패싱이라고도 하고 혹은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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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리블리 라고도 표현합니다. 앞으로 이런 용어들을 쓰게 될 거예요. 원 투 원 1 대 1 이란 말이죠. 1 대 1 그렇지 않고 지금 쓰고 있는 거 브로드캐스트 노래 쓰고 있잖아요. 브로드캐스트 브로드캐스트 리셋 리셋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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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하는 거 이 경우를 우리가 원 투 매니 원 투 매니 커뮤니케이션 이라고 얘기합니다. 커뮤니케이션 이라고 얘기해요. 하나 하나의 스프라이트가 다른 모든 스프라이트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옵션이 만약에 백만 개가 있다 그러면은 백만 개가 다 동시에 각자 자기의 여기 어디에요? 리셋 옵션 코드에 들어와서 이 코드를 수행을 해야 되는 거죠. 낭비잖아요. 그죠? 이런 낭비를 없앨 방법이 지금 스크래치에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있다가 파이썬이라는 것을 공부하게 됩니다. 파이썬을 공부하게 되면은 바로 요러한 기능 지금 스프라이트에 없는 원 투 원 원 투 매니 등등 다양한 방식의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코드를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옵션이 백만 개가 있다. 백만 개가 있는데 하나의 옵션이 다른 어떤 옵션에게 뭔가 데이터를 보내고 싶다. 그럼 개한테만 어떻게 메시지를 보내고 개가 그에 대해서 응답하고 요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나중에 파이썬 스크래치를 우리가 공부를 하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파이썬을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스크래치가 요러한 기능들 요러한 기능 예를 들어서 이런 기능입니다. 이거 외에도 여러가지 기능들이 있어요. 여러가지 기능들을 제공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파이썬을 공부하는 겁니다. 파이썬이라는 새로운 언어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파이썬이라고 한 언어도 또 기능을 제공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또 다른 언어 이것보다 조금 더 진보된 언어를 공부합니다. 그게 엘릭스와 같은 언어예요. 그죠? 그런데 엘릭스도 뭔가 부족한게 생기겠죠? 그러면 또 Rust라든가 C라든가 C++ 같은 언어를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충 보시면 초등 과정에서 주로 초등에서 학교에서 스크래치를 공부하고 그리고 초등 고학년이죠. 고학년 고학년 5,6학년 이라고 할까요? 5,6학년 에 파이썬 그리고 중학교 중학교에서 파이썬을 공부하는 게 적절하고 그리고 고등학교 수준에서 엘릭스를 공부하는 것이 적절하고 적합하고 그리고 대학 정도 들어가서 Rust와 C++ 공부하도록 이렇게 일반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바람직하다기보다는 가장 일반적인 학습 코스입니다.